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강희가 이제 유튜브로도 갈텐데 저는 백이성 역사강사입니다. 그럼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. 신촌대 프랜차이즈로서 다섯번째 아마 대학교 네임이 싶은데 테란노 대학교입니다. 테란노 대학교에서 제가 들고 나올 과목은 이 과목입니다. 반려동물의 세계사입니다. 우리는 반려동물 2천만 마리 시대를 아마 한 5년 안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지금 반려동물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과 반려동물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난다라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계십니다. 그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인간과 반려동물이 지난 1만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특히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치와와라든지 요크셔테리어라든지 진돗개라든지 그 다음에 말티즈라든가 이런 개들이 사실은 한 7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. 고런 형태로 개량된 것은 말이죠.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보시죠. 고양이 세계사라는 게 있습니다. 고양이는 말 그대로 종개량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번식한 결과입니다. 여러분 고양이들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. 고양이는 어떻게 우리 인간 곁으로 오게 됐을까요. 개는 어떻게 우리 인간 곁으로 오게 됐을까요.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역사적으로 파헤쳐 들어갔는데 특히 말이죠. 근현대사적으로 파헤쳐 들어갑니다.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. 제가 이거를 소와 세계사로 할까 염소와 세계사로 할까 양과 세계사로 할까 치킨과 세계사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말과 세계사로 갔습니다.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8000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라면 저는 소보다도 말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. 테란노 대학교는 보통 3강으로 구성되는데 저만 특별하게 4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소와 세계사 하려다 하다가 너무 형식적으로 똑같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기왕 현대사를 할 거면 하나 더 하자. 저기 동물원과 세계현대사라고 하는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. 영어로는 ZOO, 주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테란노 대학교는 경제를 주로 다룹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펫산업이라고 하는 것, 반려동물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. 인간이 옆에 동물을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산업의 형태로까지 자리 잡은 이 펫산업에 대해서 가깝게는 옆에 있는 강아지, 내 책장 위를 뛰어다니는 고양이, 또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말, 그리고는 어린이날 혹은 공휴일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동물원에 데려가 달라라고 해서 제법 귀찮게 여겨지는 그 동물원의 숨겨진 이야기, 운영의 이야기, 그리고 그들의 동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관한 이야기, 그리고 어떻게 키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, 이 모든 것들을 대단히 경제적으로, 또 때로는 좀 블링블링하게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감옥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. 15일 하루는 광복절이라서 쉬니까요. 8월 1일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시작과 끝을 저와 함께 장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테란노 백이성 학과장이었습니다. 여러분 반려동물의 세계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